아 이거 노인 회장님이시구나 마시지. 네 제가 노인 회장님입니다. 아니 난 저 밖에서 들으신데 양 조수 1리가 장수마을이나 먹냐. 예 장수마을이라고 합니다. 저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지금 계실 거 같고. 지금 그대로 가입한 분만 해도 180명 됩니다. 180명 자랑 마시지. 그런데 그 중에서 90살 넘은 분이 한 10명 넘습니다. 아 이거 그 자랑 두네. 그럼 100살 넘은 사람도 계실 거 같고. 100살 넘은 사람이 두 사람이세요. 아 두 사람 예. 네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럼 제일 나이 그 저 위에 어르신이 몇 살 정도 됐어요. 105. 105. 노인 회장님. 그냥 이 배 와삭 와삭이 더운데 이거 저 어르신들은 이거 어떤 지렘수가 이거. 이거 쉰다리라고 해가지고. 예 쉰다리. 예 그걸 만들어서 한 것 좀 먹습니다. 아 이거 노인 회장님. 그럼 쉰다리 만드는 어르신이 그러면 여기 계실 거 같고. 예 우리 노인당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아 노인당이 마시지. 예 예. 아 노인당이 강보면 그 어르신이 그 저 만드는 어르신 성함이 어떤 것일 것과. 조병출이라고 했습니다. 조병출 어르신이 나 처자근에 한번 가근에 한번 쉰다리고. 만드는 거 배워질 건가 한번 가근에 한번 먹어보고 경험쿠다. 예 가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양 삼촌 아이야 이 동네 어르신들이랑 순대리 먹으니 형 장수하는 것과. 이렇게 순대리도 먹고 옛날은 이걸 밥 식으면 형 하루방들이랑 먹어놨죠 이게 우리 밥도 쉬엉 쉬엉 지커민. 어떤 이거 누룩범을 했다가 내 환자발 먹으면 좋켜. 영어몽인 살아와서 겨눈 내볼 것이 하나도 없어. 양 삼촌 이제랑 양 나신 뒤 순대리 맺는 걸 걸쳐줍소. 나가 양 이젠 양 사랑받는 남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 얘 경혜근에 각시 놀았거든에 먹으라고 하고. 겸인 겸인 더 사랑해 줄 거 아니라고. 아이고 거짓네 나 좋아 경혜근이 아이고 좋아. 식은 밥에 물을 놔 물을 거면 얼마나 눕니까. 형 놔봐. 네 놔봐. 조금 더 놔 조금 더 놔 조금 더 놔 이제 져서. 이제 대추가 져서 이거 어디 밭 가는 거다. 후라 양 져서는 그냥 이거 젓는 거 힘든 아네 이거 여자들 아네. 아이고. 아이고 힘들걸 얘. 그것도 이게. 아니 이거 이거 갈전은 안 이거 얼마나 힘든 거야. 이거 이거 지금. 그거 일 아니라고 그런 게. 그냥 이거 이거 갈전. 그냥 막 쭉 해가라. 견디 막 잘라 큰 게. 아이고 여자보다. 어른이 옷이나 잘랍니다. 그냥 여자보다 더 잘라 카라. 예 휘 져서 주게 영영 조선왕. 응 이지라. 조선왕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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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그 부리방에. 부리들 따가나가 있어. 예예예. 그냥 그거에다가 그냥. 하고. 멀리하면 보라그네. 보르르하게 거래해. 보라그네 이젠 영영 누룩 허영. 그럼 이 누룩은. 삼촌이 만든 거 아닐까. 아니 나 같은 건. 단세형 이제 밀거 누나. 똘똘이 형 아들. 허질 못하게요. 아 그니까. 그냥 파당 먹으래. 그거 하자. 이거 천원이라고 좀 딸게. 이 얘기야. 경쟁 회사를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여기 뭐. 저래 누룩을. 그러면 아이만 누룩 되는 거고. 이거 거면 얼만쭉 넣는 거고. 아니 헛구만. 저거 다 넣어. 저거만 더. 그만 그만. 그냥 드리지 마시지. 그냥 드리지 마시지. 영 드리지 마시지. 아 이거 그자. 딱 어느 양 하자. 그자. 지효하지. 예 선생님. 거무용 영해인가. 영해 쳐도. 이걸로 저자마 씨. 영해 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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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내. 저리가. 이젠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맞기도 여름나 사먹는 거죠. 기억이 나. 근데 저리 오븐강. 덮고기 대답이고. 내일날 치면. 부그레게 보여. 그냥 삼촌 이거. 신단 이거. 헛금 먹어보면 안 될 건가. 아유. 고생 님들한테. 못 먹지게. 이거 사 먹을 건. 나 만들어 온 거. 나 만들어. 만들어. 이거 막 잘된 거라. 헛금 먹어봐. 아 이거 신단 이거 된 거. 응. 야 이거 삼촌네 집에서 만들어 온 거. 나한테 허위 죽이게. 아이고 이야 맛좋지? 아이고 나도 그런 나들 먹은 돌비는 나도 하고 먹어볼까 우리 뭐지 건배에요 건배 아이고 덤도 이건 남의 것들은 용돈이 아니고 아이고야 이야 맛좋다 나도 조금 더 먹어볼라 맛좋고 담배 날리는 먹으라 아니 한 사발 다 먹으신지 둘 한 사발 먹으사 한 사발 더 먹어볼라 아이고 나들 건강하고 그라이 나들 아이고 착한 둬 어디 약은데 내려봐도 이거 두 사발 이거 음식 먹는 건 양 이츠록 좋은 걸 양 이거 엠비 최고랑 양 이거 광고를 찍어 그냥 광고를 내게 그거 잘냅니다 잘냅니다 광고를 찌내가기만 하십시오 여름이니까 아이스 신나리 여름에 조수 신나리 여름에 조수 신나리 조수 신나리 조수 조수 신나리 좋아 조수 조수 신나리 좋아 조수 조수 신나리 좋아 이거 건배 먹으러 이렇게 두루 지만 먹으면 이게 조수 신나리 조수 신나 조수 신나 통장 아멘